핵무기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지 하지만 실제로 핵무기가 개발되기까지는 여러 발견과 발명의 과정이 더 필요했어 이번에는 실제로 핵무기 개발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야기해보자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오토환이 1938년에 진행한 우라늄 235의 핵분열 실험이지 감속제를 거쳐 느려진 중성자를 우라늄 235에 충돌시키는 실험 말이야 오토환은 실험에서 우라늄 235의 원자핵에 느린 중성자가 충돌하면 우라늄 235가 바리움과 크립톤으로 분열되는데 이 분열 과정에서 일부 질량을 이루면서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지 그리고 바리움, 크립톤과 함께 배출되는 두세 개의 중성자가 주변의 우라늄 235와 충돌하면 연쇄적인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지 이게 원자폭탄의 기본 원리잖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발견이 1938년 독일에서 이루어졌다는 부분이야 나치가 한창 오스트리아나 체코를 집어삼키던 시절이지 전쟁을 준비하던 파시즌 국가에서 이런 엄청난 에너지원이 발견됐으니 무기로 연구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지 나치는 오토한이나 하이젠 메르크 같은 물리학자들을 소집해서 이 양권을 검토했고 실제로 핵분열을 사용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자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어 최초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독일에서 시작됐다 이거네? 아니 그렇지 그럼 다른 나라들은? 오토한의 실험 이전부터 웰즈처럼 원자 에너지의 무기화를 구상한 사람들은 많았어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오토한의 실험 이후에 다들 방법을 알게 됐잖아 그래서 영국도 프랑스도 소비에트도 일본도 2차 세계대전 중에 핵무기를 연구했어 최초의 핵무기를 만든 미국은?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학자들은 오토한의 발견을 듣자마자 나치는 분명 폭탄을 만든다 라고 확신했지 그중에는 오토한의 실험 이전부터 핵분열과 인계 진량 개념을 구상한 레오 실라르드도 있었어 실라르드는 독일이 핵무기를 휘두른 상황을 막으려면 세계 최대의 산업력을 가진 미국이 최대한 빨리 핵무기를 갖춰야 한다고 확신했지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었을까? 당시 관점에선 그래야 했어 오토한이나 하이젠베르크 같은 학자들이 있고 호전적인 정부가 통치하고 체쿠로우스에서 유럽 최대의 우라늄 강산까지 전가한 나라가 독일이잖아 아 이게 외부에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고 볼 수밖에 없었겠네 그래서 실라르드는 은사인 아인슈타인 이름을 빌려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편지를 보냈어 이게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실라르드 서신이야 아인슈타인이 보낸 편지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실질적으로는 실라르드가 작성했었구만 그래서 이 편지가 미국의 핵무기 개발 즉 메네틴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건가? 편지를 본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로 연구위원회가 편성되긴 했는데 군이나 관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어 결국 실질적인 개발은 1941년 12월에 진주만이 공습당하고 독일과 이탈리아의 선전포고를 받고 망명자를 통해 독일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다 접한 뒤에 시작됐지 결국 미국의 메네틴 프로젝트는 독일의 우란 프로젝트보다 2년 이상 늦었다는 건데 그러면 먼저 시작한 독일이 시간을 허비한 즉 미국에게 따라답힌 이유가 뭐지? 핵 분열 현상은 입증했지만 이걸로 무기를 만들려면 연쇄 분열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인계 질량은 얼마인지 원자로를 만들어서 입증해야 하거든 이 단계에서 독일은 별 진전이 없었어 개발 착수는 독일이 훨씬 빨랐는데 도입부터 막혀버렸다 이거야? 일단 투자가 부족했지 독일 군부는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동안은 전쟁이 금방 끝날 테니 천문학적인 자원을 퍼먹는 우란 프로젝트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전황이 밀릴 때는 당장 급한 무기부터 만들어야 한다면서 뒤로 밀어버렸거든 결국에는 뭐 투자 실패라는 거네 역시 개발을 지배하는 건 예산인가? 개발 방향에도 문제가 있었어 독일은 벨기에 침공으로 1200톤의 우란융을 얻었지만 당장 그걸 가공할 여유가 없었거든 그래서 원자로형 중성자 감속제로 중수를 사용하려 했지 중수는 이 정제가 정말 까다로울 텐데 그것도 1940년대 얘기잖아 실제로 독일이 쓸 수 있는 중수 공급원은 노르웨이에 있는 공장 하나뿐이었어 그래서 영국인들이 특수부대와 폭격기로 세 차례나 공장을 공격해 비축한 중수와 생산 설비를 날려버리니 중수를 쓰는 원자로 자체를 만들지 못했어 그러면 미국은 페르미가 순수한 흑연을 감속제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훨씬 단순한 구조의 실험 원자로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었지 실험 원자로면 이 CP1 얘기지 인간의 선으로 통제된 최초의 연쇄 핵분열 현상 맨하튼 프로젝트는 CP1을 통해 연쇄 핵분열과 인계 진량 검증에 성공했지 이게 고순도의 핵분열 물질이 인계 진량 이상 모이면 연쇄 핵분열이 급격히 일어나서 폭발할 거라는 사실이 실험으로 입증된 거야 반대로 독일은 원자로도 만들지 못했으니 이미 거기서 승부가 난 거네 그런데 독일의 개발에 실패했으면 미국도 굳이 이 맨해튼 계획을 더 진행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당시에 미국이 독일 사정을 알 방법이 있었겠어? 그냥 독일도 개발 중이라고 가정하고 최대한 서두루 뭐지? 이게 뭐 독일 따라답게 했다고 당시 돈으로 2억 달러를 퍼부었는데 참 뭔가 허무하네 뭐 아무튼 미국은 본격적으로 핵무기를 제작할 단계에 도달했다는 거네 이제 핵물질의 대량 생산과 핵무기의 설계가 진행될 차례지 그만큼 프로젝트 내에서 군인들의 통제도 강해졌어 특히 프로젝트를 담당한 그로브스는 신라드루나 페르미 같은 학자들과 상당히 많이 충돌했지 그로브스라면 그 사람이잖아 행정의 괴수! 그렇지 핵무기를 구상하고 검정한 과학자들과 왜 충돌하는 거야? 그로브스는 물리학과 거리가 먼 행정가구 동시에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군인이니 맨해튼 프로젝트를 엄격하게 통제하려고 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네 특히 신라르드는 핵무기는 너무 강력해서 군이 아닌 과학자들이 자치적 조직을 만들어 원폭을 개발하고 사용 결정까지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 그로브스의 입장에서는 감시나 배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할 거야 핵 개발을 재환하고 초기 연구에도 기여한 신라르드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이유가 그런 거였구만 토사고팬당한 느낌도 나고 참 추석들하네 그래서 그로브스는 중앙집권적 개발체계에 동의한 오펜하이머를 무기체계 개발을 진행할 연구소장으로 선택하고 원자폭탄의 설계를 일임했어 동시에 핵물질을 대량 생산할 산업체계 구성을 진행했지 정말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업적이긴 해 그러면 오펜하이머가 맡았다는 폭탄의 개발은 어떻게 진행됐어? 원자폭탄은 핵물질을 인계진량 이하로 나눠뒀다가 하나로 합쳐서 인계진량을 초과시키고 기복장치로 중성자를 방출해 연쇄 핵분열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오펜하이머의 팀은 크게 포신형과 뇌폭형 두 가지 작동구조를 연구했어 원리나 구조 자체는 포신형도 뇌폭형도 다 간단하구만 실제 개발은 쉽지는 않았어 결합구조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둘을 결합해서 제대로 작동할지 검증하는 과정은 다 거쳐야 했거든 신뢰성이 그렇게 중요한가? 만약 기폭이 일어나지 않고 덜렁 떨어져 봐 몇 년 동안 고생하며 뽑아내 고농도 핵분열 물질을 적국에 선물로 던져주는 격이잖아 또 듣고 보니까 그렇네 그러니 처음 만들어 보는 폭탄이라도 신뢰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지 이전까지는 사업의 천문학적인 규모에만 단편했었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3년 만에 그걸 다 진행한 게 정말 신기한데 하지만 난간이 두 가지 더 남아있었어 어떤 난간? 하나는 미국의 독일 본토 진공이야 그게 왜 난간이 되지? 미군이 툴루즈와 슈타스 프루프트까지 1200톤의 우라늄을 다 찾아냈거든 독일의 핵무기 개발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게 딱 걸렸네 핵무기 개발에 가장 큰 명분이 사라진 거지 게다가 전쟁도 막바지라 독일에 억지로 핵무기를 사용할 이유도 없었던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은 계속했잖아 이미 개발과 생산이 막바지 단계라 매몰 처리할 상황이 아니었지 그러면 두 번째 단과는 뭐야? 실제 폭발을 검증하는 거지 나왔구만 트위티 실험 원자 폭탄의 작동은 원자로를 통해 검증했지만 실제로 위력이 어떨지는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어 그리고 실제로 작동하는 폭탄이라는 걸 미국이나 동맹국 적국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있었지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정도면 확실히 폭발 실험이 필요했겠네 그래서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즈 엘라머에서 플루토늄 내폭형 핵무기 기폭 실험을 하게 된 거야 인류의 힘으로 구현한 최초의 핵폭발이었지 저건 뭐 개발을 완성한 개발자의 감상이 아니라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실험을 참관한 학자들이 단체로 무기력증에 빠질 지경이었으니 저런 감상이 나올 만도 하지 아무튼 페르미는 나브로 차폐막을 씌운 전차를 타고 기폭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소양 샘플을 채취하고 위력을 계산했어 TNT 18,600톤의 폭발에 필적하는 위력이었지 인류는 그렇게 핵무기를 가지게 된 거야 인류는 그렇게 핵무기 기폭 실험을 하게 된 거야 아니. how are you? 감사합니다.